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낮고 길게 빼서 코킹하고 이 샤프트 라인은 몸통으로 결국엔 만들어진다. 이렇게 레슨을 받아왔는데 옥선생이 완전히 그 레슨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샤프트는 철저하게 샤프트로 만들어져야 되고 즉 손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팔에 의한 라인이 만들어질 때는 철저하게 몸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구분을 지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예고 드렸던 것처럼 클럽을 8번 아이언, 샌드웨이지, 드라이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일단 8번 아이언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아이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샤프트 라인으로 생각을 하면 어우,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낮게 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라인대로 뒤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우, 왜? 그런데 이제 이게 낮죠, 왜? 이미 예시 당초 낮게 출발했으니까 이런 식의 팔로우스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의 특이한 스윙을 마구 분석을 해서 핀잔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양성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손에 의해서 만드는 이 샤프트 라인의 스윙으로 적합한 스윙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클럽이든 상관없는 이 팔 라인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점 희망을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샤프트 라인이에요. 손에 의해서 탁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또 돌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라인이 아무래도 좀 세워진 라인이니까 위로 갔어요. 이게 이제 샤프트 라인이에요. 같은 클럽으로 스윙이 늘 바뀌는 거예요. 궤도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스윙의 라인은 다이나믹하게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때릴 수 있고 굉장히 창조적인 볼의 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8번 아이언으로 이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통 수윙을 한 번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스윙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도 팔이 지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팔만 높게 올라가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어도 내 팔에 의한 스윙에만 계속 집중을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플랫한 스윙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팔의 높이로 스윙을 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쳐낼 수가 있어요. 임성재 선수 보시죠. 그리고 기타 PGA2에서 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는 이 팔에 의한 스윙을 해요. 우리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암 스윙이라고 생각하라고 바디 스윙으로 나누는데 손과 팔을 구분해야 돼요. 손 스윙이냐 바디 스윙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라인대로 들어주니까 몸이. 그리고 이렇게 있어도 이걸 어떻게 들지가 아니라 팔에 의한 스윙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높게 들고 스윙해서 또 피니시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몸이 유연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몸만 유연하고 일정한 스윙 궤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팔이 만들어주는 궤도에 의해서만 스윙을 하면 굉장히 쉬운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드라이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놓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윙을 하는 분들은 샤프트 라인이 뒤쪽으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서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당연히 팔로우 스루가 낮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숙인 상태에서 뒤로 쳤으니까 공을 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림만 그린 거예요. 또 낮은 상태에서 그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려야 되겠다. 피니시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해요. 이렇게 굳이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낮게 돌았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스윙 형태를 이제 해볼 거예요. 지금은 샤프트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낮춘 상태로 했다.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팔이 어떻게 놓여있나를 봐요. 그러면 이 팔의 반대쪽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팔 쪽으로 몸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쭉 공을 치게 됩니다. 저는 그 친다는 게 아니라 그 팔에 의해서 몸 만들어지고 또 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팔이 약간 서죠? 그래도 이 팔의 위치가 어딜까 하면 요쯤이 되겠죠? 이 팔의 대각이니까 그럼 그쪽으로 몸이 쭉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쭉 이런 형태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래서 몸통 회전이 익숙한 분들은요. 얼마든지 몸통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샤프트 라인으로 만드는 그 스윙과 팔의 라인으로 만드는 스윙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옥스윙이 생각할 때 익숙해진다면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윙이 훨씬 좋아요.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고급 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윙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팔 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손에 의한 컨트롤이 일단은 돼야 돼요. 샤프트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손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 라인으로 몸통으로 돌겠다는 분들은 오히려 경직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도 잘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발목을 쓸 수가 있어. 그러한 관절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통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로 가게 되니까 그냥 로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어프로치 봅니다. 어프로치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프로치를 하는 방식은 샤프트 라인이 누워 있으니까 굉장히 낮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서 있으면 샤프트 라인만 생각하면 되니까 샤프트 라인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샤프트 라인으로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 라인을 하는 분들은 샤프트 볼 것도 없어. 그냥 팔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있는 분들은 공은 쳐다보고 있지만 샤프트도 보이지도 않고 골프 해도 보이지도 않고 팔만 그대로 그대로 간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전부 다 팔에 의한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몸통으로 돌리는 이게 팔 라인으로 왜? 어떠한 상황 왜냐하면 셋업이 이렇게 됐어도 팔이 지금 늘 이렇게 놓여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팔 라인대로 가요. 샤프트가 아니에요. 팔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팔 라인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업라이트와 플랫이 이 몸통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 몸통에 대한 스윙을 알려주지 이 샤프트 라인을 알려드리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몸통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은 더 돌아가요. 더 돌아가요. 더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공을 칠 때는 팔이 상당히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와도 인투 아웃 스윙을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팔 라인이 좋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와 있어. 전부 어퍼 때리는 형태의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팔 가만 두고요. 몸통을 돌려서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샤프트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그림과 이 손목의 절묘한 조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어프로치를 하는데 50m를 한다. 그럼 이 샤프트 위치가 아니라 팔 크기로 쭉 쭉 가면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샤프트로 만들 때 스윙과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윙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별로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윙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차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샤프트로 만들어지는 스윙과 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통 스윙의 진행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혁골프학교 OK 스윙골파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